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따로 앉아 있으며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위대했으며 여러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였던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도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배신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고난과 큰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니 그녀가 이방 가운데 거하여 쉼을 얻지 못하며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그녀를 협곡 사이에서 덮쳤도다.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니 이는 엄숙한 명절들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의 성문들이 황량하며 그녀의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그녀의 처녀들은 괴로움을 당하니 그녀가 비통함 가운데 있도다. 그녀의 대적들은 우두머리이며 그녀의 원수들은 번성하나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많은 죄들로 인하여 그녀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갔도다. 시온의 딸에게서는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으며 그녀의 왕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한 수사슴들 같이 되어 추격하는 자들 앞에서 힘없이 갔도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불행한 나날 중에서 그녀가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일들을 기억하니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쓰러지나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라.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 일들을 조롱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심의죄를 지음으로 그녀가 버림을 받았도다. 그녀를 높여주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니 이는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실로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돌이켰도다. 그녀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그녀는 그 종국을 기억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니 그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여 나의 고난을 보옵소서. 이는 그 원수가 스스로를 크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의 대적이 손을 편나이다. 주께서 이방인은 주의 회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하셨으나 그녀는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고 그들이 빵을 구하며 그들이 혼을 소생케 하려고 음식을 위해 자기들의 귀중한 것들을 주었나이다. 오 주여 보시고 유념하소서. 내가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보라 내게 있었던 나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있는지 살펴보라. 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그가 위로부터 내 뼈들의 불을 보내시니 그 불이 그것들을 이겼고 주께서 내 발에 그물을 펴사 나를 돌아서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온종일 황량하게 하셨고 나약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얼그시니 그것들이 휘감겨내 목에까지 올라왔으며 내 힘을 빠지게 하시어 주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그들로부터 일어설 수 없도다. 주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모든 용사를 발밑에서 짓밟으시고 그가 한 회중을 부르셔서 내 젊은이들을 밟아 뭉개어 나를 치게 하셨도다. 주께서는 유다의 딸인 그 처녀를 포도즙 틀에서처럼 짓밟으셨도다.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우러내 눈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도다. 이는 내 혼을 소생케 할 위로자가 나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황량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 원수가 이겼으미로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녀를 위로해 줄 자가 없도다. 주께서 야곱에 관해 명하사 그의 대적들로 그를 애워싸게 하시니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월경하는 여인과 같이 되었도다. 주는 위로 오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노라. 모든 백성아 내가 청하노니 들으라. 그리고 나의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나의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나의 장로들이 그들의 혼을 소생케 하려고 음식을 구하다가 성읍 안에서 숨을 거두었도다. 오 주여 보시옵소서. 이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고 내가 크게 거역하였음이니다. 밖으로는 칼이 생명을 빼앗고 안으로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내 모든 원수들이 나의 고난을 들었으나 그들은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음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부르셨던 그 나를 주께서 오게 하시리니 그들이 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들의 사악함을 모두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이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위약함이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시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주께서 진노 중에 유다의 딸의 요새들을 헐어 어푸사 땅 바닥에 던지셨으며 그 왕국과 그 고관들을 더럽히셨도다.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셨으며 주위를 삼키는 타오르는 불꽃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같이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 안에서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죽이시고 불같이 진노를 쏟으셨도다. 주는 원수처럼 되시어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모든 곰을 삼키셨으며 주의 견고한 요새들을 파괴시키시고 유다의 딸들에게 애곡과 애가를 더하셨도다. 또 주께서는 주의 성막을 동산의 장막인 양난폭하게 치워버리셨으며 모이는 장소들을 파괴하셨도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명절들과 안식일들을 잊혀지게 하셨으며 그의 진노 중의 분노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재단을 허시고 그의 성소를 증오하사 궁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니 원수들이 주의 전에서 소리를 내미 마치 엄숙한 명절의 날과 같도다.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주를 펼치사 파괴하심에서 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누벽과 성벽으로 비탄하게 하시니 그들이 함께 쇠잔해졌도다. 그녀의 성문들이 땅 속으로 가라앉고 주께서 그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꺾으시니 그녀의 왕과 고관들은 이방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도 없고 선지자들도 주로부터 환상을 얻지 못하는도다.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티클을 머리에 쓰고 굵은 배로 몸을 둘렀으니 예루살렘의 처녀들도 머리를 땅에 내려뜨리는도다.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며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내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함이라. 자녀들과 젖먹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졸도하는도다. 아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부상자처럼 졸도할 때 그들의 혼을 그들 어미의 품에 쏟으며 그들 어미에게 말하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나이까 하는도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증거하랴?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하랴? 오시온의 처녀 따라 너를 무엇에 빗대어야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으랴? 이는 내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미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 선지자들이 너를 위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내 죄악을 찾아내지도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다만 거짓 경고들과 추방의 명분만을 너를 위해 보았도다. 지나가는 자는 모두 내게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에게 야유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요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던 성읍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야유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녀를 삼켰또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로다.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주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셨던 그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주께서 무너뜨리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내 원수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으며 내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죽게 부르짖기를 오시온의 딸의 성벽아 너는 밤낮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쉬지도 말며 내 눈동자도 쉬게 하지 말지니라. 밤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경점이 시작될 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고 모든 귀 입구에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실신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내 손을 들어올리라. 오 주여 보시고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신의 열매와 한 뼘 되는 자녀를 먹으리이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리이까 어린이와 노인이 길바닥에 누웠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살해하시고 죽이셨으나 불산이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엄숙한 날에 부르는 것처럼 주위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부르셔서 주의 진노의 날에도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게 하셨나이다. 내가 포대기로 싸서 길렀던 이들을 내 원수가 진멸시켰나이다. 나는 주의 진노의 막대기로 인하여 고난을 본 사람이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어 어둠 속으로 데려오셨으나 비드로는 데려오지 아니하셨도다. 참으로 그가 나를 치려고 돌이키시고 나를 치려고 온종일 그의 손을 돌이키셨도다. 그가 나의 살과 가죽을 낡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도다. 그가 나를 치러 일어나서 쓴맛과 고통으로 나를 애워싸셨도다. 그가 나를 늙어 죽은 자들처럼 어두운 곳에 두셨도다. 그가 내 둘레에 울타리를 둘러 나로 나갈 수 없게 하셨으며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또 내가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 나의 기도를 닫으셨도다. 그가 다듬어진 돌로 내 귀를 막으시고 내 작은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나에게 엎드려 기다리는 공 같고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도다. 그가 나의 길들을 어긋나게 하셨으며 나를 산산히 찢으시고 나를 황량하게 하셨도다. 그가 활을 당기고 나를 화살의 표적으로 세우셨도다. 그가 화살통의 화살들을 나의 허리로 들어가게 하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원종일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가 나를 쓰라림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수구로 취하게 하셨도다. 그가 조약돌들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나의 혼을 화평으로부터 멀리 두셨기에 내가 번영을 잊었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로부터 사라졌도다 하였으니 나의 고통과 나의 비참함과 쑥과 쓴맛을 기억하미니이다. 내 혼이 지금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사오니 내 안에서 겸손하나이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상기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나이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극율이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내 혼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분기시심으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젊었을 때 멍해를 매는 것이 좋은 것이라.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하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입을 흘게 되니 그렇게 하면 혹소만이 있으리로다. 그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자기의 뺨을 주니 그가 모욕으로 가득 찼도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는 아니하시리니 비록 그가 슬픔을 주실지라도 그의 많은 자비하심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는 그가 사람들의 자손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아니하심이니 땅의 모든 죄수들을 그의 발로 짓밟은 것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면전에서 사람의 정도를 제쳐놓는 일과 논쟁에서 사람을 뒤엎는 것을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도다.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악과 선이 나오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자기 죄들로 벌받는 것을 산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이키자.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리자.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하였더니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분노로 덮으시고 합대하셨으며 주께서 죽이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자신을 구름으로 가리시니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백성들 가운데 폐물과 쓰레기처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적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그들의 입을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울무가 황폐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내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나이다. 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며 중단됨이 없으니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보실 때까지니이다.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나이다. 내 원수들이 이유없이 한 마리 새처럼 나를 심히 존나이다. 그들이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끊고 나에게 돌을 던지나이다. 물들이 내 머리 위로 흐를 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끊어졌도다 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낮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내 숨소리와 내 부르지짐에 주의 귀를 감추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주를 불렀던 그날에 다가오셔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의 논쟁들을 변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속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나의 잘못을 보셨으니 나의 판단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복수와 그들의 모든 계략을 보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욕과 그들의 모든 계략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의 입술과 온종일 나를 거역하는 그들의 계략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의 안고 서는 것을 보소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오 주여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험으로 갚으소서. 그들에게 마음의 슬픔과 주의 저주를 내리소서. 주의 하늘들로부터 진노로 그들을 박해하시고 멸하소서.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으며 어찌하여 가장 좋은 정금이 변하였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입구에 버려졌도다. 정금에 비할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무랑아리들로 여겨졌는가. 바다 그물들을 찌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에서 빨리 오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 같이 잔인하여 졌도다. 젖먹이의 혀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입천잔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떼어주는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이들이 거리에서 황량케 되었으며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랐던 이들이 퇴비더미를 안았도다.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받는 죄악의 형벌이 손도 대지 않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소돔의 죄의 형벌보다 더 큽니다. 그녀의 나시린들은 눈보다 정결하고 젖보다 희며 몸은 루비보다 붉으며 그들의 광택이 사파이어 갔더니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어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다. 그들의 가죽은 뼈에 붙어 있고 시들어 막대기 같이 되었도다. 칼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이는 밭의 소산이 부족함으로 타격을 입어 이들이 수척해져 감이라.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주께서 그의 분을 이루시고 진노를 소드사시온에 불을 지피시니 그 불이 기초를 살래도다.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 대적과 그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것임을 믿지 못하였도다. 이는 그녀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녀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의 죄악들 때문이라. 그들이 길거리에서 소병같이 방황하고 피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니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가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기를 너희는 저리 가라. 더러우니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도다.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사람들이 이방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거기에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주의 진로가 그들을 나누셨고 주께서 다시는 그들을 유념하지 않으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장로들에게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로 말하면 헛된 도움을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다시 쇠잔해졌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기대 속에서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니 우리가 거리를 다닐 수 없도다. 우리의 끝이 가까워 오고 우리의 날들이 다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숨어 기다리는 도다. 우리 콧구멍에 호흡이신 주의 기름 부음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입안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우수 땅의 거하는 오 애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자니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오시온에 따라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아 가지 아니하시리라. 애돔에 따라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들을 드러내시리로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치욕을 생각하시고 또 보소서 우리의 유업은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은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고아와 압이 없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 어미는 과부들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물을 마시며 우리의 나무도 우리가 돈으로 사나이다. 우리의 목이 압재 아래 있어 우리가 수고하여도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집트인과 아시리아인에게 손을 내주고 빵으로 배불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죄를 지어 없어졌고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우리의 피부는 무서운 가뭄으로 인하여 화덕처럼 새까만나이다.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유다의 성읍들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고관들의 손이 메어 달렸고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젊은이들에게는 맷돌을 지우고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쓰러졌나이다.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하였으며 젊은이들은 음악을 즐기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도 애곡으로 변하였나이다. 멸류관이 우리의 머리에서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로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곤비하여졌으니 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졌으므로 여우들이 그 위로 다니나이다. 오 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로 영속하리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지리이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